목포 대학교 총장 발전기금 유치는 물론 5만여 동문과 함께 제2의 목포 대학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민과 더불어서 지역의 유지 분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함께 한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지역민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100년을 향하는 목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역에 좀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에 기반한 2025년까지 목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특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마련된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목포 대학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포 대학 의대 유치는 지역민의 염원이자 수건인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남의 서부권은 한국의 유인도에 60%가 몰려있는 섬 중심의 지역이고 그리고 가장 농어촌 중심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의료복지, 전 국민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그 공공의료 인력 공급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한 발자국도 진척을 못하고 있지만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 낙후된 도서 벽지와 낙후된 농촌 지역에도 이제 의료복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책무성, 다시 말하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바로 그러한 의료 인력 양성들은 그 낙후된 지역에 존재하는 국립대학에서 그 양성의 책무를 맡아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공공의료 인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립대학에서는 할 수가 없고 고된 의사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낙후된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존재한 국립대학인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면 옵션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목포대학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5년 내지 10년간의 의무복무 옵션을 걸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200명 정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남대 폐교로 인해서 생기는 의대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남대 의대를 부실화된 의대가 정원을 2차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일환의 가장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전남의 서부권의 중심국립대학이 목포대학에서 그 의료 인력 양성에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의대 추진을 해왔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제 1900년 이후 2000년 들어와서 아직까지 의대 정원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협회의 맹렬한 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요지부동 그런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으니까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과대학 신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 차제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사의 수급도 수도권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농어촌 도소벽지 지역에 의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그 양성의 책임은 그 낙후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포대 의대가 유치된다면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문제 그 다음에 전남의 사부권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병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성 난치 질환의 문제를 구태여 서울까지 가지 않고서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유치되므로 인해서 지역의 자긍심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구태여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유출의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 의대 유출을 놓고 순천대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순천대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거점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바로 국립 의과대학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그걸 지원하는 국립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천은 지역적인 여건이 목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지역적인 여건을 위해서 일단은 전라남도에 필요한 국립 의과대학 유출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로가 경쟁해서 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생해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치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는 그 차후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통폐업이나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립대학은 수도권 집중보다는 전국적으로 고루 지방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큰 대학들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를 대표하는 전남대학은 광주 전북대학은 전북, 경북대학은 대구 부산대학은 부산이듯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학을 지역중심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목포대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지역의 기여도나 지역의 밀착도를 따졌을 때는 전남대학 출신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보다는 목포대학 출신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바로 단적인 근거는 목포대학 출신이 바로 지역의 정착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률도 올해 60%를 돌파하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바로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